아 까비 터질뻔했는데 아깝다 붙었거든요? 붙었어요 컷 저 똑같은 곳 있고 어? 내 쪽도 있다 흘렀다 이거 어떡하죠? 이 쪽에 두 명이고 내 쪽에 한 명이다 그니깐요 뒤로 뺄게요 웰프 웰프가 1 부절 시켰고 딱히 냈어 W 레이지 웰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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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고를 얻어야 웰장 오케이 웰장 당연히 킵인데 하와이 한걸? 아 나는 슬픔 없으면 좀 자신한 라인드 잘 못 봤나? 아 나 갑자기 눈 감아가지고 어딘지 모르겠네 뭐 없는거 같은데 웰장말고 저 입구 쪽쪽쪽이 아닌가? 아 이거 맞네 아 솔로컬 2번핑 반드편이야? 네 이곳에서 다 잡는거 내한테 낫힌거 같은데 이거? 어? 오케이 더 있네 더 있네 더 있네 어 조심 아 거의 2불이 아닌데? 여기 1불이었어 훑었네 좋겠어요 망했다 컷! 나이스 이야 씨 시작발로 이겼다 아 형님 응? 응? 나..나..맞은 느낌인데? 아이 다른 애가 쐈어요 여기서 좀만 보더라..나가자 왜? 카구팔 킬 났다 어 성윤님 어서오세요? 여기 못 올라가나 여기? 여기 못 올라가나 여기? 아 성윤님 어서오세요? 점프에서? 뭔지 알겠는데 지붕 조금 높이 부족하지 않아? 아 안되네 아 나 오늘 꿈 일어날 때 기분이 진짜 좋았는데 뭐요? 꿈에서 새벽 중에 시창출 승인을 가지고 꿈에서 아 근데 나 그거를 꿈인지 꿈인지 꿈이 아니라 현실로 착각했나봐 그래서 일어났는데 으아 시창출 됐다 이러고 있어 으아 스트레스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으면 그러다가 헤드폰으로 해서 아 설마 꿈이 아니겠지 하면서 봤는데 꿈이었어 아 진짜 오랜만에 현실과 구분 안되는 꿈 꿨는데 아 진짜 일어나면 보통 아 그게 꿈이었구나 락이 되잖아 그쵸 근데 일어났는데도 그게 꿈인지 모르는 아니면 내가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지 네 제일 강렬하게 아 아 안쓰럽다 안쓰럽다 안쓰러워 안쓰럽다 안쓰러워 아 보통 케이블 위에 먹어야지 이럴 때는 네 고 알림니더 콜렉스님 어서오세요 엉덩이 앞으로 쭉 빼고 앉으면 안되는데 그니깐요 거의 영화 시청 모드로 앉아서 하고 있어 집중이 안되서 그래 엉덩이가 쭉 아파 빠지다니 아 저희 책상이 너무 낮아가지고 아 허리를 굽혀서 하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 아 저 부상 하나도 없어요 나 그게 있어 하나 줄게 네 저 011 011? 네 041 오 부자 상대적 부산 상대적 부산 상대적 부산 상대적 부산 오 뭐야 이거 사운드 거리 있다 1번쯤인 같은데 거리는 돌산쪽 아 돌산이 아니라 산쪽 쟤니들 싹 가야겠는데 이쪽 올라올거 같은데 부산 바다 나중에 나 죽고 니 싸우다가 개 피었을 때 먹고 싶어도 못 먹어 꿀꿀 어디 있으려나 이쯤에 있을텐데 이제 어 쏜다 아 나 또 죽.. 또 죽는다 아 겁나 많이 쳤는데 아깝다 다 까몄는데 생각보다 멀었네 돌 돌 스메 굿 나 이스헤 칵칵하단말이야 기절 리빌 제대로 아 기절 오케이 기절 잘 쏜다 끝내주죠 오 쏜다 근데 KD 1위 왜 못 넣어 그니깐요 근데 아까 걔네 아닌데? 맞나? 저 뒤에서 쏜거 같았는데? 걔네가 우릴 쏠리가 없지 니 쏠 수 있었으면 니가 기절시키는거 잡겠지 아 그쵸 살렸어? 똑똑해 자기가 이거 안쪽으로 잡힐거 밑으로 잡힐거 같은데 335보급 아 하긴 쌍보급이네 어 쟤 뒤에서 맞는거 같은데요 아니 이거 집에서 쏘는거 같은데 아 오케이 어 저기 한쏠거 좋다 여기는 이대로 있어야지 아니면은 여기 1번쪽으로 집이 넘어가 있을까 넘어가있죠 여기 넘어가야겠고 길 건너야 될수도 있어 깔았다 하나하나씩 먹어도 상관없긴 한데 그냥 뭉쳐있죠 도구 도구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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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무 평지다 도구 염폐가 하나 더 손으로 뒤로 와 아 근데 형님 이거 오오 털렸다 조심 문 좀 괴롭혀주세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제덜프 위에 올라가는거 이거 수류탄 맞던데 1층에 떨어지면 네 어 맞는데 죽지는 않던데 어 여러개 떨어져서 죽었어요 아니 내가 그 위 아래 들어가있는 아 위에 올라가있는데 네 우리 팀이 그 집안으로 수류탄 던졌는데 한 반피? 한 40평 까이더라 아 올라간다 아 먹고 갔어 아 먹고 갔어 갔다고요? 아 먹고 갔어 아 먹고 갔어 아 아 계속 보고있어 이런 아 나 밖에 봐야겠다 그냥 아 나 밖에 봐야겠다 그냥 어디 있을까 20명 정도 많이 사라는데 20명 정도 많이 사라는데 5탄 400발이니까 다 쏴야지 아니 200발 버리세요 아 200발 버려서 다른거 먹을게 없어 형님 템이 없어 템이 나 2AR이거든 나 40에 126이야 어 위에 에탑 에탑 기술 나왔다 예예예 이번핑 저 그냥 보이는거 다 쏟게 어차피 우리 애들 위치 알잖아요 애들이 다 쏟다 차 확인 아까비 터질뻔 아 터질뻔했는데 아깝다 어까비 터질뻔 붙었어요 컷 오졌다 이거 못먹지 못먹어요 밖있어요 케이블 위쪽 어우 써클 나이스 자동차 터뜨릴까요? 미리 세뇌리 에탑 세뇌나 뼈 쩍 세뇨 스타레드 인기 floating oop 내 생각보다 위쪽 위쪽 위쪽에 잡힌거 아니겠지 네 1번 건너가 있을게 확인 케이블 위쪽 조심하세요 나 1번을 안 갔어 저쪽 창문이 안 뚫려있어 1번 방향으로 오케이 이쪽으로 오겠네요 2번핑 제압 한 마리 크래커 뒤에 있는데 밖으로 나가서 잡을게요 컷 조끼 터졌다 일단 여기 소리 2번핑 아 이거 조끼 먹어야겠는데 그냥 아 큰일났다 이거 어 일단 적화기 돌 위로 올라갔어요 저쪽 여기저기 저쪽 쏜다 아 카운팔 헤모팀도 없는데 조심조심 조끼 다 까졌거든요 저 연막 깔았다 쟤 나 구성 없어 이제 저도 구성 없어요 저 확인 여기 스마트핑 돌 2번핑 돌 다운다 내 앞에 연막이 그렇게 많아 다운다 한 명 박사 오케이 아 이거 조명이 안 돼 어디죠? 삼뚝이랑 얘네 누구 먹었네 빌리랑 삼뚝이다 아 저기 돌산 쭉 어 여기 한 명 더 있어 네 얘랑 얘랑 얘네 저쪽에도 있는데 쟤막도 없는데 쟤막도 없는데 거치함 뭐 너고 여포 여포 어 오케이 저거 들킨 것 같죠? 저거 그냥 잡으면 되지 않을까? 저 샤바리 자신이 없어 한 번 투두독 쏘고 투두... 아 투두독 닦으며 쓰려고? 얘 오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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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와야돼요 그쵸? 음... 하면 좋을거 같긴 한데 그냥 저거 못 맞춰요 아직 제 실력을 모르시는구만 아니 아까 QBU로 그냥 탕탕탕 쏴봐 AR 반동작기 아니 형님 안돼요 초탄부터 못 맞춰요 이로써 뒤잡아야돼요 아... 그때 있긴 해 엎드려있는거 쏘다가 그 반동 땅으로 쓰든지 위로 써가지고 아... 왜냐면 쟤는 엎드려주니까 반동이 거기 없으니까 아... 쟤 저거 못 맞춰요 저거 자신이 없어 그쵸? 계속 봐 나이스 나이스 경박사 나이스 죽을뻔했다 이거 나이스 네명이나 관전하고 있어 땡큐 나이스 아 저 관전하고 있어요? 네명이나 관전하고 있어 나 5킬 했네 아 저도 5킬 했습니다 아싸 나이스 치킨 아 역시 마지막 마지막판에 치킨 먹어줘야죠 로우 때문에 치킨 하나 먹어 아 버스 타셨습니다 버스비 오늘 생일 축하해 아 아직 오늘 아니에요 형님 내일입니다 25분 뒤에 해주세요 피곤해서 오래하는 줄 알았어 아 수고하셨어요 형님 나중에 방송할 때 제가 세팅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해변에 네 빨리 가야겠어요 네 여러분 저 방송 종료할게요 여러분 저 급해가지고 빠이 다시 고맙습니다 네 안녕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